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드릴 시간입니다. 명절 이후에 첫 번째 사연은요. 두 번째로 소개가 되시는 그때는 민간인이 아니었고 지금은 민간인인 106회의 안방 침대에 라면 그것도 아마 비싼 라면을 쏟고 도망갔던 당시 병장 그때 익명으로 나왔던 전윤창 예비역 병장이 실명을 까고 세상 빛을 보았어요. 사연이 근데 비슷합니다. 안승준 군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안승준 군 형 김상조 엔지니어님. 두부에 라면을 넣어 먹었던 전윤창입니다. 바로 이러고 이젠 병장이 아닙니다. 네. 상병으로 강등되지 않았을까 하니까 저녁을 축하드려요. 네. 방금 또 좋게 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특단같이 달려와서 사연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 후 복학도 안 하고 알바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면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도 지치고 와. 전형적인 제대 후 일상이네요. 네.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질렸을 참에 완벽해요. 가끔 마실차 다니던 도서관 옆 정육점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지금 마실차 다니던 도서관인 거겠죠? 그렇죠. 마실차 다니던 정육점. 마실차 가서 백한근을 주문하고 아 저번에 하고 네. 도망가고 다시 마실을 가서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사놓은 땅이 있는데 전윤창 병장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냉동 삼겹살을 6천 원 주고 한 근을 사와서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조금씩 구워먹곤 했습니다. 제가 이거 물가를 모르는 겁니까? 요즘 돼지 부위 중에 제일 비싼 게 삼겹살 아니에요? 그러게요. 폴란드살 냉동 삼겹살은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수입산 냉동이겠죠. 네.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면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100% 도와줘요. 6천 원의 한 근은 폴란드산 가능하다. 네.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조금씩 구워드셨대요. 6천 원짜리 삼겹살일 뿐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눈치가 보여서 인가요? 아니면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배격하고 있는 거죠? 둘 다죠. 사온 사람이 세상을 배격하는 중인 거예요. 오늘도 고기를 먹으려고 냉동실에서 사놓은 삼겹살을 꺼내고 후라이팬에 고기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냉동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튀잖아요? 네. 가스레인지나 싱크대나 부엌 주변에 기름이 튀면 열심히 닦아도 남는 흔적에 어머니는 금방 반응하실 것이고 저는 등짝 스매쉬를 피하기 위해 후라이팬 위에 신문지를 덮어놨습니다. 네. 우리는 중요한 육아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덮어놓고 혼내면 나중에 불 위에 신문지를 덮습니다. 신문지가 후라이팬보다는 조금 컸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은 양파도 썰고 감자도 썰면서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흐흐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부엉이를 전혀 모르는 20대 초중반의 학생이죠. 그런데 사실은 후라이팬에 신문지를 덮어놓는다는 건 사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보통 기름 튀고 혹은 냄새 고등어 같은 거 구울 때 신문지를 덮어놓으면 냄새까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많이 덮어놓으라는 게 공공연히 방송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팁같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아내가 말리거든요. 불붙는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좀그렇게 잘 접어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튀김용 뚜껑.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랑 있을 때 빼고는 삼겹살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모습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죠. 가정집이라도 불판들 뒤져보면 있는데. 제가 제일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해먹으면 간단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웃음을 치는 게 저걸 집에서 하면 기름이 얼마나 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현실감각 없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TV에서 간단하게 지지고 볶잖아요. 남이 치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다 치우겠죠. 배려평의 거대한 요리용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럼요. 집에서 할 때는 삼겹살조차도 구워 먹는 것이 일입니다. 기름 트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고기 꺼먹으면 그렇게 신나는데 하기 힘든 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용창 예비역병장도 그냥 빈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좋게 될 뻔한 일은 이때 생겼습니다. 고기를 뒤집다가 기름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1. 불을 끄고 2. 고기를 뒤집고 3. 신문지를 다시 덮어넣고 4. 불을 켰을 때였습니다. 요리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을 껐요. 중간에. 육즙을 신문지에게 주고 있는 거죠. 신문지야 많이 먹으렴. 불을 켰을 때였습니다. 킁킁. 너무 익혀서 신문지도 익었나? 아? 아? 그러면 알 수 없는 외계어를 아라라바사바 내비토밤하 이렇게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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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신문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불을 끄려고. 신문지를 흔들어 둘러먹고. 이 부분은 귀엽습니다. 도대체 예비역병장. 예비역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원래 내무반 생활에서 생존 전략을 얻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은 종이를 흔들면 불이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군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죠. 흔들어도 보고 입으로 바람도 불어봐도.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중이에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주방에 제가 날려 어머니한테 걸려서 혼날까 봐 소심하게 흔들었던 게 아닐까도 싶네요. 네. 정윤창 예비역병장의 훌륭한 점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불이 더 커졌겠구나라는 걸 말이죠. 불이 안 꺼져. 물이 필요해. 싱크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신문지 제가 떨어져. 검댕이 묻으면 어머니가 아쉬울 게 뻔하다라는 생각에 불을 들고 주방 옆 세탁실로 뛰었습니다. 아까 육아의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유염 씨님께서. 정말 집을 홀라당 태워도. 이 원인은 다 어머니한테 많이 끝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불 속에서. 불구동에서.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실 분이에요. 불을 들고 뛰고 있어요. 봉송하고 있어요. 처음 머리로는 세탁실에 작은 호수가 연결된 소독 꼭지를 돌려 불을 끈다 하고 계산했는데. 몸은 신문지를 세탁실 바닥에 내던지고 세탁실 슬리퍼로 신문지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아 불이 왜 안 꺼져. 덤마배배밤 하는 순간. 그제서야 소독 꼭지가 눈에 들어오고 물을 뿌려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빨리 치워야 안 혼나겠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도대체 어머니는 어떻게 혼내시는 걸까요? 몸에 불을 붙이시나요? 그러니까 불보다 더 뜨겁게. 토치 같은 것으로 고문을 하시나요? 어쨌든 뭔가 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겁을 내는 것은 아닌가. 뜨거운 맛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반쯤 탄 신문지를 다른 신문지들 사이에 숨겨놓고 주방에 제가 남았는지 확인하는데. 일관성 짱이에요 진짜. 익히다만 삼겹살이 보였습니다. 다른 신문지를 들고 다시 후라이팬을 덮고 삼겹살을 잘 익혀서. 재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문지를 들고 오셨다고요? 다시 후라이팬을 덮고 삼겹살을 잘 익혀서. 양파와 감자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영화를 보다가. 요파씨가 생각나서 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증거인멸을 위해 불탄 신문지를 버리면서. 쓰레기도 버려야 하니. 이따 어머니 오시면 간만에 칭찬도 들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지금. 칭찬을 들 수도 있다. XS몰에서 추석 선물 겸 부모님 생신 선물로. 뉴 아로니아진도 샀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이만을 숫자 이만으로 쓰셨어요. 이 해맑음. 그렇죠. 훌륭한 사연이었습니다.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전용 카테고리가 생겨날 것 같아요. 부엉일 못 배운 아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아무도 모르는 장르. 하긴 지난번에는 라면 엎은 다음에 도망가셨으니까. 물론 본인에게는 아무도 모른 듯한 일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전윤창님이 카테고리를 마치 라면이라든지 삼겹살. 요리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 카테고리거든요. 육아 실패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장담컨인데 몇 개월 있다가 연애를 하고 나서 분명히 좋게 된 사연이 하나 옵니다. 진짜요?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연애하다가 뭘 잘못하게 되지? 여자친구한테 그럼 우리 엄마한테 혼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 헤어지게 된 사연. 그렇구나. 그건 100%예요. 100%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어머님이. 혹시 이제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그만 혼내라. 그렇죠. 일단 그거고요. 자식이 부엌에서 자꾸 잘못하는 걸 혼내는 동시에 부엉귀를 좀 가르치시라. 사회의 추세로 보건대.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이 아까 안승준군이 지적해 준 대로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성격으로 보건대. 그런데 결혼을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결혼을 하고 나서 갈등을 겪는다. 분명히 연애하다가 한 번쯤 우리 엄마가 이거 알면 드립쳤다가 소박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데 정윤창님의 어떤 연애 엄마 카테고리로서의 연애담, 연애 실패담이 빨리 오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결혼 카테고리가 넘어가면 큰일입니다.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때는 요파씨로 안 넘어오고 네이트판으로 갑니다. 물론 본인의 이름은 숨겨지겠죠. 배우자의 이름은 닉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어머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단 부엉귀를 친절하게 가르치시라.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지금 얼마나 많은 육즙을 포기하고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고기를 굽습니다. 전혀 그레이비하지 못하는 거죠.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삼겹살 맛인 줄 알고 평생 살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식당에서는 아니랬는데. 나중에 연애할 때 이쁜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부엉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등짝 스매싱 고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윤창 예비역 병장의 잘못이 아니다. Not your fault.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B1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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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